반갑습니다. 열펑퀸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전에서 원장님께서 개인특강 오셨어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지금 열심히 테크닉 연습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가지 연화랑 많이 해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오늘 참 놀라운 날이 신기해요. 그랬어요? 네. 자 원장님 우리 오늘 원장님이 좋았던게 탈색되고 염색 그죠? 급수원상 머리 해보셨잖아요. 연화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머리가 연화를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게 신기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또 손상무의 광이 더 많이 나서 손님도 만족했지만 저도 아주 200% 만족했어요. 그래요? 자 오늘 1회차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원장님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대전에 원장님께서 지금 피카에 22mm를 가지고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입문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수분이 조금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 건조가 되면 천천히 와인딩 들어갑니다. 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자. 잘하죠? 네. 또 일주일 동안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하시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쭉. 네. 아이고 예뻐요. 잘하죠? 네. 끝까지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네. 천천히. 자. 네. 천천히. 네. 굉장히 잘하시죠? 네. 자. 우리 원장님은 아마도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10개로 해서 와인딩 하는 거를 지금 테크닉 연습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빗을 빼시고 그 다음에 덧끼아이로 자 찝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찢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반 바퀴 돌리겠습니다. 손잡이. 콕 찢고 손잡이를 반 바퀴 네. 자. 콕 찝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이번엔 돌돌돌 해볼까요? 두 바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돌리세요. 자. 자. 계속해서 천천히 그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찢으시고 두 바퀴 돌려보세요. 자 됐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려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빗을 잡으시고 네. 자 건조가 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시고 싹 빼시면 요런 예쁜 컬이 생겨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자. 자.